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를 타고 라오스에 가면 되겠습니다 어젠데 이리 타다가 잠을 못자가지고 아 괜찮아 나 이뻐 아 텐션이 안 오는데 아 안 들어오세요 내가 버스 이런부터 거짓자 원래 버스 타미노 가야 돼 하지만 그냥 요리해서 기다리고 아 이거 가야 돼? 이번엔 가면 안 오는 게 잠시 반찬 오세요 오세요 고마워요 맛있어? 가이드 오늘 바내수 잖아 아 그때 그 팬츠 정말 파이팅 아 진짜? 예뻐요 유명한가? 우리 안자. 핸드폰 줘. 나이가 뭐지? 맞아 나 냄새 안 좋아. 아 우리 아기야? 아 침해? 아 이쁘게? 왜? 아 그 한국어? 아 알아요? 내 엑스와이 아기야 아 진짜? 아 진짜? 아라 아 호치민 아 진짜? 아... 다음에 호치민 가잖아 우리도 아 맞아! 우리 가자! 연영하자! 맞네! 여기가 똑똑하네! 어 일로 가면 후회지! 아 진짜? 아 진짜? 저희가 이제 쭉 가면 후회예요 후회! 오빠 화장실 안가? 아 진짜? 괜찮아? 2시간 반 더! 진짜? 나 생각해! 저희가 나가서 온라인으로 왔습니다. 한국에서 왔어요! 한국에서 왔어요! 한국에서 왔어요! 한국에서 왔어요! 제가 한국에서 왔어요! 한국에서 왔어요! 여자 совершенно 찾았어요! 도대체 bookstore도 이거 같이 먹기 전에 주차 встрächen! 여자ă! nings 저 hinge Vad이에요? 음~~ 많이 먹을까? 우리 안 줘! 리, 린, 쇼! 왜? 그럼 뭐 먹어? 오빠 이거 먹을래? 아 이거 먹어도 돼 그냥? 어? 얼마인지 몰라요? 몰라요 아 가이드 돈 많이 버나 보다 이거 오빠 거? 이거 니 거? 빵 한 거 있어? 네 이거 맛있겠다 이거가 한만돈 음~~ 이거 하나 하나 오천돈 이거 빵빵 소세키 다 먹자 응 응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 여러분 여기는 한국, 외국인이 거의 없네요 저희가 지금 출게 먹으라고 먹었고 자기 아 으음 매워 뜨거 알아 이거 아까도 먹구나 이거 먹을래? 아니 안먹어 그것도 블러드 아니야? 맞아 맛있는데? 아니면 한국사람 이거 별로 없겠지? 아니 한국사람도 많이 먹어 진짜? 펀지라고 해 진짜? 한국에서 안 봤는데? 아저씨들 많이 먹어 당연하지 내가 안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 영상 끄고 라오스 풍경 쯤에 다시 한번 켤게요 아 시각한지 생각나요? 가면서 풍경 조금 보여드리고 블러블이 딱 많아요 밥 먹고 오야돼 다 왔다 이제 전동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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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베트남이랑 라오스 북경 요즘 있으면 라오스로 갈거에요 니꺼 귀 아프냐? 여러분 썸네일 할까? 리가 사랑니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두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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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에 나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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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올려볼까? 여기다 슈웅 슈웅 아빠 이거 처음이지? 응 당연하게 처음이지 네 버스 타고 좀 넘어가는건 처음이죠 우리나라 중국이랑 위로는 북한 잘잤어? 안잤어? 그냥 그랬어 생각보다 많이 편하진 않아요 어제 저는 되게 잤어요 영상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안봐 우리영진 너무 속상해 알지? 아니 알죠? 알겠죠? 적당히 적당히 뭐? 모자쓰니까 괜찮아요 아 못췄습니다? 나도 못췄습니다 모자쓰니까 모자쓰니까 모자를 써서 여기 도착했는데 환전하는 분이래요 저는 뭔지 몰라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가자 자기 국경치고는 되게 평범한 모습이네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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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분이래요 저는 카프탄버 영광을 잘해주세요 미인하시대요 나머지 남은 초기 한국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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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은 여기 보여? 이거 일렉트로닉 여기 뭐에요? 아무것도 없어 카메라 좀 힘들어요 사람 그럼 우리가 아스프리 감사합니다 하나 팔만두 인터넷은 UNLIMITED 저기 저기 걷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1분짜리 거리를 비행기 안탄다고 해서 쉬운게 아니네 여기 라오스에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아요 먼저 배부터 채우는 우리 일이 돼지 내장같은건가봐요 돼지 내장같은건가봐요 돼지 내장같은건가봐요 빵 파는건데 오토바이 앞에 화로같은게 있어가지고 신기하다 저분은 라오스사람이래요 밴드가 이거가 밴드 밴드가 밴드가 배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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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우리 친구 사안이니라 지금 뒤에 4명 앉았다 힘들다 여기 4명 생각해 제가 혼자 기도 쳤네 다리에 휴가 이정도 안에서 이정도 안에서 이정도 안에서